미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사업 비중이 큰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호 기자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코스피에 4년 만에 매도사이드카가 발동한 전날. 화장품 개발자 제조생산업체를 중심으로 K-뷰티 관련주가 일제히 두 자릿수대로 폭락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성비 위주의 소비가 유행하면서 수출 기대감의 연초 이후 주가가 꾸준히 올랐던 곳들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홀만은 북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미국 1공장에 이어 2공장을 건립하는 데다 북미법인의 글로벌 화장품 시장 전문가인 허용철 사장을 선임했습니다. 코스맥스와 CNC 인터내셔널 역시 미국 매출이 실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코스맥스와 CNC 인터내셔널의 미국 매출 비중은 각각 43%, 20%에 달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은 필수 소비재가 아닌 만큼 경기 침체가 깊어질수록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품목이라며 미국에 진출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기업이 많아지는 만큼 미국의 경기 침체는 리스크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하반기부터가 걱정입니다. 실적을 좌우하는 3분기 아마존 프라임데이, 4분기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이 기다리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는 경우 특수를 누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강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뷰티의 최대 수출처인 중국 소비 환경이 아직까지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경기까지 완전히 고꾸라지면 K-뷰티 상승세도 꺾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